양양닭산해변 코코넛립 코코넛립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. 플라스틱 코코넛잎으로 견고하게 아주 잘 만들었네요. 이렇게 가공을 동굴게 오산처럼 가공을 한 것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를 해서 만들고 보통 실력은 아니네요.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코코넛 비는 셀 테고 많이는 안 셀 것 같고 내구성이 아주 좋은 겨울바람도 버틸만한 구조물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